자 그 그 그 그 그 그 그래 오늘 이 수혜이 와 오늘 어땠어? 뭐 했어? 오늘 스타드 카페 갔어요 스타드 카페? 네 아 아 처음 봤어요 몇 시에 갔는데? 3시 3시? 네 그래 늦게 갔어 아 학교 접하고? 네 학교 접하고 오늘 오전 수업을 안해서 아 밥 먹고 학생 친구랑 같이 만나서 3시쯤에 갔어요 아 진짜? 4시간에서 좀 미쳐 진짜? 와 대박 3시간에 3차원 두 번 가가지고 아 대박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좋아? 저도 좀 잘 됐어요 너도 잘 됐어 너도 잘 됐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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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개인과 똑같이 있고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인과 세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뭐 개인 그건가? 개인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네 음 이렇게 세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안에도 있고 아 아 개방이도 있고 이렇게? 아 아 콘센트 다 있고 밖에 숙련기도 빌려주고 뭐 북서제도 빌려주고 아 진짜 작년에 오늘 김학회에 다 했어 어 거기 사람 좀 있어? 많아요 많아 많아 진짜? 학생들도 나오는데 어른들도 어른들도 어른들도? 어른들도 뭐하고 거기서 뭐해? 공부? 네 다 각자 해 공부하는거 하 그렇구나 그럼 이제 막 쌀감이 더 생기겠다 그런 것 같아 진짜 많더라구요 응 고기가 없어졌어요 남자리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몇 갠데? 한 40 몇 개 있었구나 에이 엄청 크네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 누구도 40개였더라 막 그렇게 넓게 넓게 있는 게 아니라 아 따뜻하다 이렇게 책상이 커서 책상만이 없긴 한데 바로 붙어있게 돼요 아 붙어있게 아 붙어있게 아 진짜 화내자 그게 공간이 조그맣네 사람들이 그렇구나 야 그러면 꽤 부르겠는데 응 뭐 한 달 번에 쓰는 사람이 계시니까 아 만약에 한 시간에 처음으로 하면 만약에 그게 시간이 수 시간부터 뭐 아 수 시간부터 그니까 만약에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만약에 거기서 하루 뭐 12시간 만약에 치면 12시간 아니면 10시간 정도 라고 치면 한 사람이 10시간 있다 치면 얼마냐 한 15,000원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40명에 왔다고 치면 아니 30명에 왔다고 치면 얼마 45만원 그럼 환불이 40만원 뭐였나 한 달러 치면 1200인데 아 그렇구나 이제 이상적으로 했어도 그렇게 하네 하나 그런 거 생각했어 독서실 새벽 2시까지 하다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네 독서실이 없더라고 네 그서관이 지금 안 열어서 거기에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아 그서관이 안 열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아 중학생 고등학생 뭐 어른도 다 할 거 무슨 각자 시험 소개하는 다 몰리는 것 같고요 음 지금 같이 갔는데 같이 안 될 수 있는 자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렇게 뛰어뜨려니까 네 간신이 앞뒤 찾아가지고 바람이 아 아 그럼 하다가 중간에 약간 신념을 잘 숨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 뭐 그 주변에 끓으면 거기 딱 그런 거기 차 같은 건 무료더라고요 차랑 차 같은 거? 아니 휴게실 가면은 차도 있고 쿠크피도 있고 과자 조그마한 것들 이거 사탕같은데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그 그 그냥 그 그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일단은 어 부터에서 보고 어 그 내일 어 내일은 한시 반이라고 그러지 한시 반 한시 반이요 한시 반? 한시 앉았어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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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몇시 끝나요? 몰라 난 최소 2시간 정도? 어 어 그럼 한시 한시? 왜 시기 끝나요? 몰라 난 최소 2시간 정도? 어 그럼 1시 1시? 그래 알았어 오케이 자 오케이 봅시다 이번에는 별 내용이 없죠 그냥 뭐 정말 아 약간 얘기하자 자 자 그러면 Evan young medical student had to be away from his fiance fiance for 3 years to study at college in New York far away from his hometown New Orleans 그죠? Evan 자 자 이런 사람 삶은 그 그 의과생이죠 의과생 의과생인데 돈이 없는 의학제 뭐 해야만 했다 뭘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fiance가 뭡니까 약혼자 약혼자 약혼이요 약혼자로부터 어 근데 3년 3년 동안 어 멍멍 하기 위해서 그 뉴욕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음 어 근데 이게 이제 멀리 떨어지는거지 far away from his hometown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 뉴욕 자 3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 자 To be separated so long from his love was heartbreaking for him 그죠 어 투구정사한 거 어 그 다음에 노원스가 이렇게 이렇게 추워지 네 이렇게 셀프 이게 뭐야 이게 분리되는거지 응 분리되는거 썰넘 그렇게나 오랫동안 분리되는거 어 어 근데 5,3년 동안 안 맞을거는 아니지 아니 근데 몰라 거리가 안 맞을거지 그치 To be separated so long 어 네 여기 분리되는것에 Heartbreaking 그죠 마음이 되게 너무 아팠다는거지 He was eager to go To go see her but He was too poor to buy a ticket for along this bus to his hometown 아 아 자기 약혼녀는 아 약혼녀구나 크 좀 또 다르지 결혼을 약속하는가 하겠네 어 그 이제 약혼녀도 자기 고향에 있고 어 자 여기 뭡니까 이걸 가고 하고싶어 그렇지 매우 뭔가를 구했다 이거 투구영사 여기 투구영사요 동갑영사 쓴거고 어 매우 그거 하고싶어했어 하죠 아 너무 싶어했는데 but he was too poor 자 너무나 너무나해서 어 뭐 뭐 이제 할 수 없었다 아죠 투투 음 쏟다 캔트 너무나 가면서 그치 일반 장거리 버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를 할 수가 없었다 he was sad and depressed 그렇죠 모르겠죠 he would go to the bus station just to watch the buses for New Orleans drive away while sitting on an old wooden bench 그렇지 라고 하는데 흠 흠 흠 자 어 흠 모두 자 go to 그 버스 정 버스 거기 그 스테이션 에 갔어 흠 흠 근데 어 저스 음 뭐 그랬는데 그의 음 그의 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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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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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스트 몸 하기 위에서 그의 목적이라고 그의 그의 위에서 어 아 그냥 뭐야? 야 저 무드가 뭐예요? 그 여기 펴봐 해설지 펴봐 거기에 뭐라고 잘 봐봐 하곤 했다 무드가 엄마 하곤 했다 라는 뜻이 있죠 이게 이제 used to랑 같은거지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가곤 했다 그거를 이제 보러 Just to watch 자 여기서 이제 본건데 그 버스들 어디로 가는 여기로 가는 버스들이 자 watch 나오고 얘가 이제 목적하고 그 다음에 drive away 얘가 이제 OC 되는거지 그래서 watch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건데 어 자 여기서 watch를 누르는가 지각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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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OC 자리에 동사원형 그래서 이제 watch 보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동사원형 음 버스들이 이렇게 그 이제 출발하는 거를 어 뉴월리즈를 휴반으로 보러 이제 갔었다 가곤 했다 자 거기에 이제 앉아서 앉아있으면서라는거죠 자 앉아있으면서라는거죠 음 자 아무튼 좀 뭐 뭐 당신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이 음 D랑 나오죠 여기꺼 자 D When he was at the bus station as usual uh he found himself sitting next to an old woman 자 그가 그 버스 종류장에 있었을 때 자 as usual as usual as usual 평상시처럼 이라는 뜻이 그래서 평상시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어 흠 그는 어 발견했다 그 자신 근데 아이엔지 어 아이엔지 아이엔지 하고 있는 흠 흠 어 흠 흠 흠 어 그래서 어떤 어떤 늙은 이제 old woman 어 할머니 옆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어 발견했다 아무튼 옆에 누가 있었다 그런 말이지 흠 흠 자 이제 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사람의 경우 그 책이 되는거 잘 써야되죠 흠 흠 그래서 그냥 힘을 쓰면 안되는거에요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흠 흠 흠 자 흠 흠 흠 흠 흠 흠 어 그치 흠 당신 어 정말 너무 우울해 보이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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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어 이렇게 잡았다는거지 이렇게 뻗어서 갑자기 손을 잡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물어봤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 여기서도 제기된다는거 주어랑 그가 주어랑 같으니까 흠 흠 흠 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가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가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를 이렇게 아 그런걸 딱 얘기를 했다는거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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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the woman suggested he might feel better if he had something to eat 자 그리고나서 어 그 이제 누우고있는 뭔가 이제 어 뭘 뭐라고 말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흠 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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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F이다, F. 내가 잘못 봤다 어 DBC요 어쩐지 뭔가 B에요 B He showed the woman her picture 그 할머니에게 그녀의 사진 자기야의 야권녀의 사진을 보여줬다 The woman said, Oh, she is the most beautiful young woman I've ever seen.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자네. 내가 보는 사람 중에서. Then she began to tell him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a traveling salesman who had recently passed away.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지. Tell him that, 그녀가 had been married to 누구들과 결혼했었다. Then they traveling salesman. 뭔가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판매하는 salesman.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지. 되게 어려운, 그렇지? 근데 아무튼 계속 돌아다녀서 한마디로 못 만났다, 그렇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이렇게 Pass away. Pass away. Pass away가 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ie보다 좀 더 정중한, 아니 좀 더 뭐랄까. 정중한이 아니고 아무튼 좀 더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말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약간 좀 돌려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Pass away는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최근에 사망했던, 죽었, 아니면 돌아가셨던 그. 이런 사람과 결혼했었다라고. 어 라는 것을 이제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 뭐 그런거지? 뭐 그런거지? 음 음 음 본인도 그랬다, 뭐 그런건데. 자, Begin 나왔으니까, I am도 되고. 음 Then she began to.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Head with Married It. 이거 주렴합니다. 네. 음 음 일단은 어 저기에 나온게 어 어 Head picker가 나오고요. 어 Head picker가 나오고 Head picker가 나오고 거기에 DPP 까지 나오고요. 음 그래서 DPP 그니까는 그래서 Head picker는 뭐다? 우리가 대가거 가거 알려드라든지 대가거 여기서 얘는 송테인 송테인 그래서 뭔가 대가거 에서 송테인 음 음 그래서 Head picker Head picker 옆치면 Head picker Head picker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요 어 어 여기서 Be Married 어 어 자 원래 Married 자체가 타동사인데 어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해줄까 I I married her 자 자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어 근데 애가 송테로 바뀌면 어 아 아니 다시 자 I married 이 married 결혼한 이렇게 쓸 수 있고 수정테로 쓸 수 있어요 I I I am married to her 어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누가 결혼하나 그래서 누구누가 결혼하나 이렇게 수정테로 써서 2를 쓴거에요 이렇게 어 근데 지금 시점 이전이니까 이렇게 처음 했었고 어 이분이 해도 실패했다 아 최근에 돌아가신 그 얘기를 했는데 어 she told him how they used to weep both of them each time he had to go away but how happy they were when he returned 자 그녀는 그 얘기 말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자 you used to 어머 학원 했다지 응 어 weep 뭐에요? weep weep 둘 다 그치 자 each time 어머 할 때마다 each time 뒤에 sv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 어 그치 이제 막 엉런엉 하고 으흐흐 이러면서 울었다 이런거 네 뭐할 때마다 그가 이렇게 출장 가야때마다 울었다는거지 어 그러나 흠 어 어 그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이 뭐했을 때 그가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오니깐 정말로 행복했는데 그런 거를 다 얘기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she told him 여기가 1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 그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했대요 어 여기서 해피 이런 거 형용사 쓴 이유는 여기 뒤에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뒤에 나온 형용사 이런 거는 뒤에 종사를 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2형식이니까 여기다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어 그래요 자 근데 she said marriage is wonderful 자 결혼을 훌륭하네요 You are going to have a wonderful marriage 아주 훌륭한 결혼을 할 겁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Her words of kindness were a great comfort ring 그녀의 아주 친절한 말이 그에게는 엄청난 이런 위로가 위로였다 그런거지 뭐 좋은 거구만 자 이렇게 해 주었는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이 그 할머니가 어 설레스트에서 뭐 그냥 뭐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그가 기분이 더 나을 수 있다 만약에 그가 어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더 나아 몸이 그러니까 상태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했대요 어 she walked away and a few minutes later she came back with a pack of donuts and gave it to him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를 사당해 주셨지 어 그냥 이제 걸어갔고 그냥 몇 분 뒤에 그냥 왔다 어 도넛 하는 그 팩이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아 At that moment uh an announcements came over the loudspeaker and she said oh my goodness, my bus is here 자 그 순간에 어 언안 inserted 거야 방송 방송 그렇지 그 순간에 어떤 방송이 그 큰 스피커에서 이렇게 어 나왔고 그리고 기다려버렸다 오 이런 내 버스가 여기 왔네요 and she hurriedly walked to her bus 이렇게 갔지 watching her leave he opened the pack of donuts 자 보면서 여기 왓츠 나오고 여기 동사하고 좀 쓰는 거 같지 그녀가 떠나는 걸 보면서 he 그늘 열었다 이 도넛을 상대를 이 그런 글랭이자 믿을 수가 없었대 inside the box he found two $100 bills with a note 자 그 상자 안에 그는 두 개의 100달러짜리 비엘하면은 지폐 그죠? 근데 어떤 노트가 있었다 그럼 그니까 200달러니까 거의 한 20만원으로 되는거지 하... 20만원 하하... 오늘 욕당하러 갔다 하하... 아 왜 안쓰러웠다 빙고 하셔야 되잖아 왜 안되지 everything got to fly it's time to go see her 돈이 진짜 많은 갓부였나 보지 근데 갓부가 퍼지점이 되어있어 그니까 마우티가 많네 그니까 나무치에서 그래 네 저거 어이가 어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